지난 5월 26일 인천공항. 분노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애워쌌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기습 시위를 벌인 이들은 성소수자들이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장준균을 사죄하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사건은 한 동영상으로부터 시작됐다. 남성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앱입니다. 지난 1월 이 앱에 병사와 지휘 간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군 검찰은 성관계를 맺은 두 사람을 구속했고 이들과 연락한 군인 3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신속히 대응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군인을 구속 수사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추가적으로 응단 동영상을 또 유포한 것이 있는지 이 핸드폰을 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이 있다라는 거를 군에서 파악하고 또 그다음에 고 군인들로부터 또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해내는 과정으로 계속 수사가 확대되는 좀 이러한 과정이었고 당시 육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영상 관련자를 식별해 법에 맞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모두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라고 했다. 수사 대상자 중 한 명인 김 중사의 이야기는 달랐다. 피해 군인들은 애초 문제가 됐던 동영상과 관련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다.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었다. 신문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우리가 뭐 하는 기관인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범죄 수사 기관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잘못했으면 뭐 파직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 아는 이쪽 사람 누구 있어. 그래서 진술을 다 하게 돼버렸고. 군 당국은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에 의거 수사를 진행했다.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이 됐다. 지극히 사적인 행위를 조사하는 신문은 모욕 쪽일 수밖에 없었다. 뭘 어떻게 했으면. 그리고 성향은 뭐였고 체위인은 뭘 했고. 너무나도 자세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 그런 걸 다 물어봐야죠. 그런데 저는 나 얼굴 시뻘개지고 더 심지어는 감정이 어땠느냐를 물어봐요. 좋았냐 나빴냐도. 수사관은 피해 군인이 동성애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게 했다. 그 일은 또 이쪽이긴 한데. 진짜 걔는 한 적도 없고. 오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네, 거기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냥 자고만 가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빨리 작성해서 찍어서 보내. 진짜로 실망시키지 마라. 언제서 만났습니까? 목욕했습니까? 누가 먼저 목욕을 했습니까? 그래서 뭐 구강성교 했나요? 누가 먼저 키스했습니까? 사정은 했나요? 사정은 어디다. 처벌받을 걸 전제로 이런 걸 하나하나 답변을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정말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민망하고, 내가 미안하고. 범죄 혐의점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갖게 이루어졌습니다. 갖게 이루어졌고, 범죄 혐의점과 상관없는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수의 피해 군인을 접촉한 군인권센터 측은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 방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약속은 없어요라고 답을 하니까 함정수사를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범죄 사실을 유도합니다. 핸드폰으로 게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틀게 합니다. 나하고 성관계 해볼 생각 없느냐라고 하죠. 범죄를 유도하는 겁니다. 군형법 92조 6을 위반하는 정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피해 군인 측 주장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채팅 앱을 통해 다른 현역 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먼저 확보했다. 그리고 즉석 만남을 제안하게 한 다음 그 빌미로 동성애 군인을 찾아내는 시기였다. 육군 발표에 따르면 수사를 받은 군인만 23명에 이르렀고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이었다. 그 가운데 전역을 불과 8일 앞둔 이 모 대위가 최초로 구속됐다. 일단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위가 단지 동성애자이고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자 많은 이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가 죄라면 나도 잡아가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 대위의 어머니는 구속수사의 부당함과 아들의 무죄를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군 법원은 이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역 후 출근 예정이던 직장도 포기해야 했다.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오로지 지금 이 사건들은 동성애에 대한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형사처벌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축제와 희망 섞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소외된 계층은 분명히 있는 거고 한 성소수자 육군 대위는 전역을 불과 한 달도 채 놔두지 않고 그냥 단지 다른 부대의 어떤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일단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군형법상 소위 추행죄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체포 구속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그날 광화문에는 다시 촛불이 켜졌다. 군형법의 한 조항이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이다. 자유발언 신청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A대위 유죄 판결 규찬한다. 남의 일이라고 일단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저도 그냥 제가 당황한 것처럼 무서웠고 저도 아마 내년 정도면 입대를 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내가 군대를 들어가서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이제 구속조차도 되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실현까지 나는 거 보고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법, 정말 이게 법이 맞는 거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 수사를 받았던 김 중사 역시 곧 군복을 벗어야 할 상황이다. 저는 진짜 군인인 꿈이었는데 계속 직업 군인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고 인정받았고 병사부터 하사까지 근무할 때 항상 인정받아서 이게 나한테 천직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난 인생 망했구나. 자살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 그래요. 한국에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수사 대상이 된 군인들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들이 마치 거대한 조직 범죄를 벌인 것처럼 기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개별 사건들을 통일된 사건으로 처리하라는 육군 상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성관계를 가졌다든가 하나의 알선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치 하나의 범죄인 것처럼 엮어서 통일된 지침으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위에서부터 어떤 상부의 지시에 따른 기획수사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문건이고 실제 육군고등검찰부에 직속으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참모총장밖에 없습니다. 육군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육군 참모총장. 현재 한국기독군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종교적 신념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년 전에는 성폭행 피해자였던 여군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억측은 더 커졌다. 인권단체는 동성애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며 육군 참모총장에게 항의했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누군가의 지시가 없었다 해도 수십 명의 군인이 단지 동성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일까. 군에는 성범죄와 동성 간 성적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92조 6항은 모호한 추행죄 규정으로 동성애 군인들을 처벌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돼 왔다. 성인의 상호 합의와의 행위는 범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범죄가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군영법 추행죄는 피해자가 없는 지금 범죄거든요. 그게 그런 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되고 그 존재가 불법화될 수 있는지. 지난 5월 25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9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마땅히 기본권을 존중받고 행보권을 추구할 정체성의 문제로 기본권을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차별은 부당하다. 이런 점에서 이 조항이 아직도 군형법에 살아있다는 것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이제는 해소해야 될 적폐라고 봅니다. 군은 기강 회의와 군 전력 약화를 이유로 이 법안의 폐지를 반대하지만 세계 최강의 군을 가진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인 에릭 페닝이 육군 장관이고 주한미군 부사령관도 동성애자인 태미 스미스 소장이다.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들도 군에 가야 한다. 곧 군입대를 앞둔 예준 씨. 그 역시 동성애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대위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군대가 동성애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한 예준 씨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지금 현역 1급 판정을 받았고 징집 대상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긴 미래 내에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서 저는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가도 사실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소수자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시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같은 국민이니까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게 너무 답답하고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물론 군대 문제 있고요. 그리고 부모로서 제일 걱정되는 건 내 새끼가 아무튼 피해받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죠. 우리 사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 안에 소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의 존재는 그냥 수가 작으니까 혹은 목소리를 못 내니까 혹은 쟤네는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 사회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군대가 더 심하죠. 그러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돼요. 평생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또 색출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은 군형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군 기강에 관해서는 앞에 다른 조항으로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아주 명쾌합니다. 두 글자예요. 그냥 이 조항 삭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성 혹은 여성 둘 중에 하나라고 듣고 배우고 익혔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사랑하는 게 이른바 정상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보다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 남성끼리 여성끼리도 사랑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존재한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의미하는 성소수자. 이성끼리만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다. 한국 남성 쿠시아 씨. 그는 여장을 하고 공연을 하는 예술가 소위 드래큐인이다. 공연에 쓸 가발을 살피는 동안 쿠시아 씨의 곁을 지키는 이는 블라스티미 씨. 체코에서 온 그의 한국 이름은 류민석.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아직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쿠시아 씨와 달리. 민석 씨는 3주 전 체코의 부모님께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 엄마가 쿨한 여자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아들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받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체코에서는 동성 결혼도 괜찮아요. 약간 싸우려야 좀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반지도 맞췄어요. 반지 맞췄어요? 반지 좀 잠깐 보여주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여느 연인들처럼 반지 안쪽에 서로의 이름도 새겼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서로 정말 야 이긴 사랑이다 느낀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이걸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한국에서 동성애 커플로 산다는 게 꽃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정작 둘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들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뭐 데이트하고 공원으로 가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좀 우리 다 지구촌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이 문제가 지금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아마 근 10년 이내에 저는 이게 한국 사회가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서로 혐오 혐오 이렇게 그런 문제를 삼기보다는 좀 서로 존중해주는 동시에 이렇게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쿠시아 씨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그들을 포함한 성소수자들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합법적으로 치러진 퀴어 문화축제. 성소수자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축제를 즐겼다. 그런데 축제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장본인들이야. 성소수자들 1년에 6천명 세인지를 올려주고 있어. 세인지 환자가 4만 명이야. 멈춰야 돼. 성소수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동성애 반대를 외친 이들 대부분이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었다. 올해 일찌감치 갈등이 시작된 곳은 바로 대구.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서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벌써 나흘째 노숙 중이다. 퀴어 축제를 열기 위한 집회 신고 때문이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리 빈틈을 타서 주석했다라는 얘기도 들은 곳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실 갈 때도 무조건 여기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무조건 꼭 지키고. 오는 6월 24일 대구 중심가에서 열릴 퀴어 축제. 해마다 열리는 축제지만 그 과정은 늘 쉽지 않았다. 일부 기독교와 시민단체가 축제 반대 피켓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 동생에 반대, 반대 안 하세요. 그 정신 개수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정신부터, 정신 질병부터 치료를 하고 그 같은 동생 날에는 그런 승리 행위를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집회 신고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퀴어 축제의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드디어 행사 30일 전인 지난 25일 자정 무렵 사람들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분들과는 설계라고 하자. 저분 먹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네네. 그냥 집회 신고하러? 집회 신고하러? 집회 신고하러 기다리는 거고. 저희는 호국 고온의 다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집회, 그냥 나라를 위한 집회 하고 싶어서. 저희도 어떤 것 같죠? 가장 가로. 열심히 찍고 계시는 저분은 뭔가요? 나도 찍고 해야 되지. 저기에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찍고자 못 찍고자 못 찍고자. 찍고자 못 찍고자. 찍고자 못 찍고자. 찍고자.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스가 젖어서. 지금이야? 옆으로 봐서. 이거 진짜 웃기냐고 그래. 거기에 민감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자, 확인했으면 가면 돼요. 네. 확인해서. 제가 아까 일하고 말씀하시라고. 5, 3, 3, 2, 1, 1. 자리를 먼저 선점한 성소수자들이 퀴어 축제 집회 신고에 성공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두 함께 집회 신고를 이루어냈습니다. 자긍심 가득 채우고 우리가 프레이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고맙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언젠가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단 하루만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나 고생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없어지는 게 도표지. 매일 매일이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모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해질 수 있지 않아도. 최근 10년 사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여전히 동성애를 강하게 비판하는 곳은 한국 개신교. 지난 주말 일부 교우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동성애자라고 안 부르고 성소수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변태 성욕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변태 성욕자들인 것입니다. 즉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가장 무서운 것이 에이즈의 확산입니다. 오늘날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94% 이상의 남성 동성애 대부분 이거 다 불쾌진 겁니다. 그러므로 에이즈를 확산시키면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일부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에이즈 에이즈는 인체 면역 혈피 바이러스 즉 HIV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돼 면역 세포를 파견시키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HIV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가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특히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것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남성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생긴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공성애자들 특히 남자들 사이에 이렇게 항문 성결하면 에이즈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과의 그런 성 접촉에 의해서 HIV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전염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때 에이즈가 공포의 불치병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명백히 관리 가능한 당뇨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인 거죠. 새로운 환자가 지난 20년간 나타났을 때마다 그 환자는 동성애자이기보다는 이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성애자들에서 HIV 감염에 대한 예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그들만의 신념으로 동성애를 비도덕적인 행위로 매도하거나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 나쁘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믿는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옹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잘못된 그러한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또 다시 구렁이에서 희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 준다든지 또 그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가 찬양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있을 수 없다. 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기독교 내부에서도 많다. 그 성서를 100% 문자로 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성서는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구절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혐오나 차별 배척은 사실은 뒤로 밀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은 그 몇 분 사이에 보통 그게 몇만 명 있는 교회들도 있고 수천 명 있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강당에서 얘기가 되어서 유포되어 버리면 정말 교인들의 일반 교인들의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종교는 무섭습니다. 사실 종교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독실한 시인자이자 양성애자인 최나리 씨는 사랑의 종교라 믿었던 교회가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데 충격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저의 익숙한 종교인데 이 종교가 나를 버리겠구나라고 했던 게 가장 큰 사실 두려움이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실 자기가 가장 힘든 거에 대한 위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무조건적인 부닫음을 바라는 그런 곳이잖아요. 종교라는 곳이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확실히. 올해 29살의 청훈 씨. 세상에 보는 그의 성은 남성이다. 하지만 그의 실제 성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상황 따라 다른데 어떻게든 그냥 반바지 같은 게 편하기도 하고 치마는 원피스 좋아해요. 그냥 원피스보다는 좀 아예 좀 길게 내려오는 치마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정훈 씨는 트랜스젠더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진짜 성을 깨달았다. 성전환 수술 대신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우리 사회는 그리 안전하지 않다. 노래 들으면서 서있는데 버스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이 좀 많았는데 버스가 저 앞쯤 올 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휙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등골이 좀 오싹했어요. 되게 소름 끼치면서 한 대여섯 명 있으면 그 무리들이 막 진짜 대놓고 웃으면서 저는 손가락질을 해요. 가리키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 종종 시비를 거는 이들까지 타인의 폭력이 두렵지만 그는 그래서 더 치마를 고집한다. 세상의 편견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정훈 씨. 성소수자가 바로 옆에 사람들 사이에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으면 하는 것이다. 가연 씨는 성소수자 중에서도 소수다.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늑소수자 늑소수자 가슴을 절제하고 임신이 되지 않도록 시술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자신의 진짜 성을 깨닫기 전까지는 스스로 꽁꽁 숨기며 살았다.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 자유를 찾았고 당당해졌다. 언제부터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했고 남자라고 생각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아마 양쪽 다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뿐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모임이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 3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저는 17살 때 첫사랑 여성이어서 그때 처음으로 느끼고 약간 소위 말하는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죠. 아 이 녀석이 안 바뀔 거구나라는 거를 단지역으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엄마 나는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그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버스를 올라타면 남자들은 하나도 안 보여. 자기 옆에 예쁜 여자가 앉으면 가슴이 쿵쿵쿵쿵쿵 뛰는 거야.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결국은 안 바뀌는구나.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리기 가장 어려운 이는 다름 아닌 가족이다. 저는 늦게 19살 때 저한테 말을 했는데 지는 6년 동안 고민하고 계속 울었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가장 슬픈 게 그거였어요. 얘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혼자 있으면서 고민한 거. 엄마한테도 버림받을까 봐 말 못 한 거. 저한테 편지로 장문에 4장을 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동성애자인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동안 6년간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그 과정을 깊어내고. 너무너무 외롭고 울고 싶고 자꾸 자살하고 싶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도 원해 커밍을 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에게 강한 거부를 당한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8배를 넘었다. 내 아이 마음 같아가지고 제발 죽지 말자. 힘을 내라. 잘 가치가 있는 아이들인데 자기들이 거부당했다는 그거 하나로 죽거든요. 절대로 죽지 말자. 지난해 퀴어 축제 당시 성소수자의 부모들은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안아준 것이다. 만약 내 아이가 성소수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자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네 일단은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 키웠을까. 자기의 잘못된 유전자가 발현되었을까라는 고민부터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내 탓도 아니면 자식 탓도 아니면 안 바뀐다라는 걸 알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줘야죠. 그것이 뭐라고. 8년 전 커밍아웃을 한 문희채린 씨는 가족의 지지를 받은 후 삶의 목표도 찾았다고 했다.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이런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약간 백지인 그런 대중들한테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좀 더 희망이 있다는 걸 전하고 좀 더 연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작품을 꾸준히 내면서 사다가 가야겠다. 너는 몇 달 사이에 더 컸구나. 아 참네. 네가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세상은 알아서 바꿔진단다.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다를 수 있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소수자라서 인권도 좀... 한결씨도 늘 엄마와 함께다.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고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 제가 얼마나 훌륭해요. 며칠 전에 저한테만 보인... 잘못 태어난 건가 싶었다가 그러면은 엄마를 따뜻하게 되는 것 같은 그게 조금... 그랬어요. 요즘 무슨 말만 하면 웃을 것 같아. 소수 사람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게 자연스럽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 하면 방법이 없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노출하고 주장하고 그걸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저한테는 좀 단순한 일이었거든요. 아주 단순한 원칙이었는데 단순한 원칙이죠. 한결씨는 트랜스젠더다. 정체성을 밝힌 후 두 사람은 더욱 친한 사이가 됐다. 나 이쪽 봐봐. 괜찮다. 이거 입고 이제 결혼식 하면 되겠다. 며느리. 며느리를 언제 들고 와? 박수 먹였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파트너. 알았어. 가주면 줄여야겠다. 네. 일단은. 나 예전에는 이런 거 산다고 하면 진짜 좀 약간 불편한 티 냈어요. 오늘도 좀 놀라는 표정이시던데 모르는 거고 아직도 썩 익숙하진 않아요. 무뚝뚝뚝 낯설어요. 하지만 아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것이 순리라는 걸 엄마도 이제 깨달았다. 한결씨가 커밍아웃을 한 이후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내 아이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저희 아이가 정말 정말 많이 울면서 자기는 서른 전에 언제 어디서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할 때 그때 정말 많이 제가 좀 느꼈던 충격이 컸어요. 아 이건 정말 나쁜 일이야.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런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야. 내가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차별적인 발언을 혹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저 사람한테는 정말 목숨을 잃는 일일 수도 있고 엄청 큰 폭력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그런 법률적인 것도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남성이라고 말하든 여성이라고 말하든 여성과 남성 모두라고 말하든 내가 누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말하지 않아도 혹은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한 강연장에서 소란이 일었다.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성소수자의 발언은 청중들의 목소리에 묻혔다. 포럼이 끝나고 잠깐의 대화가 있었지만 이는 늘 나중으로 밀리는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였다. 굉장히 문제가 됐던 나중의 항상 저희 몫이 되는 거죠. 나대지 말라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게 왜 내 인권은 나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야지 라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야 안전한 세상. 자신을 드러낼수록 차별을 겪고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영민 씨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군미에 있는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곱밭으로 폭행을 다녔었어요. 폭행을 다녔었는데 시멘트 바닥이 뻘그렇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만큼 피해를 엄청 많이 흘렸던 거죠. 누군지는 몰라요. 모자 쓰고 마스크를 껴가지고 누가 폭행했는지 모르는데 왜 엄마 속에 서기고 왜 동성애를 하느냐 왜 남자를 좋아하니 억울한 일은 또 있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사장이 그날로 영민 씨를 해고한 것이다.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왜 니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발간을 하느냐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고 싶었 때도 많았었고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교육이나 또는 공공영역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사실은 거기까지만 차별금지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부터 입법을 시도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히 호소할 데가 없는데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우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난리 났었죠. 주로 기독교 계통 쪽에서 전국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공산주의도 옹호하는 게 아니냐 자무실에 전화가면 하루에 몇 백 송씩 오고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죠. 이런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명문도 중요하지만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관용이 지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반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별금지법에 지지하면 나는 선거에 불이익하니까 나는 지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서는 정치인으로서 임무 또는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나라나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보호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다. 성소수자 퍼레이드에 참가하거나 동성의 잡지 모델로 등장했다.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은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노예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폐지가 됐겠습니까? 혹은 사실 사회적 합의를 기다렸다면 어쩌면 아직도 백인과 흑인은 수도꼭지 따로 써야 되고 결혼도 못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반발 있을지라도 정말 정치 지도자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결단하고 해서 정말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 정도는 지키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소수자들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살고 있지만 상당수가 또 우리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때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들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이 사회가 다 보호해줄 수 있다. 이럴 때 안심하고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소외받던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5.18 희생자의 딸도 껴안았다. 성소수자 역시 나중이 아닌 지금 안아줘야 한다. 성소수자에게 법적 인정과 인정하지 않는 건 불인정은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오는 거.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잘생기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사들보다 더 부모들이 열렬히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대통령님이나 정치가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꿈도 좋구나 잘도 사누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손짓은 누구야 모르시아 ད ད ད ད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